오늘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성탄절을 앞두고 청와대 영빈관으로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아동을 초청해 점심을 함께하며 격려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우리 사회와 국가가 따뜻한 가족이 되겠다는 약자복지 행보에 하나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에 있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방문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지원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역시 이달 초 자립준비청년이 창업한 부산의 한 카페를 찾아 격려한 데 이어 오늘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아동을 다시 만나는 행사를 열게 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행사에 참석한 모든 청소년과 아동들에게 일일이 빨간색 목도리를 걸어주면서 꿈과 희망을 굳건히 다져가면서 용기를 잃지 않는 여러분들을 보니 배우는 게 참 많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예수님은 말 구유에서 태어났지만 인류를 위해 사랑을 전파했습니다. 어떻게 태어났느냐보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것이 종교와 관계없이 성탄절을 기리는 이유일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얘기를 들어줄 친구이고 또 다른 하나는 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학에 재학 중인 자립준비 청년 출신 박강빈 씨는 지난 11월 발표된 지원 대책을 보면 자립준비 청년을 위해 섬세하게 고민한 흔적을 찾을 수 있어 참 감사드린다면서 동등한 출발선을 저희에게 약속해 주신 만큼 저희도 힘차게 출발해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오늘 5차 행사에서는 자립준비 청년 출신 성악가 겸 가수 모유준 씨와 역시 자립준비 청년 출신 심리상담사인 조재문 씨의 오보의 연주 중도 있었습니다. 또 오늘 행사에는 자립준비 청년 30명, 보호아동 50여 명, 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위탁 부모님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경제가 어렵고 대외 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습니다. 이대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